여기 서울에 사는 66세 정순영 씨는 옷장에서 한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항상 외출하기 2시간 전부터 나가기 전에 뭘 입을지 고민했습니다 거기 하루 종일 서 있을 거야 정 씨의 남편은 그런 정 씨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정 씨는 옷을 들고 거울 앞으로 가서 옷을 하나씩 몸에 대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쳐다본다고 그렇게 신경 써? 이왕이면 다홍치 말한 말 몰라요? 내 눈엔 다 똑같은 옷이구만 뭘 사람은 내면만 좋으면 되지 뭘 그렇게 외적인 것까지 신경 쓰려고 그래? 꼬질꼬질하게 나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사자들도 외모를 본다는데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정 씨의 남편은 외면보다는 내면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 씨의 남편은 어느 순간 외면을 가꾸는 것을 아예 내려놓고 옷을 다 해질 때까지 입는 근검절약의 성격이었습니다 남편이 보기에 외모에 너무 집착하는 정 씨의 모습이 마음에 들리 없었습니다 너무 과하니까 문제지 정 씨는 남편의 그런 잔소리에 익숙한 듯 아랑곳하지 않고 옷을 맞아 골랐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남편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했습니다 최근에 정 씨는 외면에 집착하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피부에 뭐 하나라도 나면 그것에 하루 종일 우울해했고 늘어가는 주름을 볼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려보려 시술도 받고 화장으로 가려보려고도 했지만 정 씨의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옷도 점점 브랜드가 있는 명품의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명품 몇 가지를 사기도 했지만 한 번 사기 시작하자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정 씨가 외모에 신경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 씨에게는 그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정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씨는 결혼 전에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었습니다 정 씨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면 흰티에 청바지만 입어도 아주 날씬해 보이고 모델 같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정 씨는 이 시절 길을 가다 말을 거는 이성이 많았고 지금 만난 남편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정 씨는 피부도 타고났고 마른 체질도 타고났을 뿐 따로 노력하는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결혼을 하고 자식들을 낳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일남 일녀의 자식을 낳고 살림과 육아를 도맡아 했습니다 정 씨는 이때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공허한 마음이 느껴질 때마다 습관적으로 먹는 것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이 찌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정 씨가 살이 찌자 점점 정 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정 씨가 밥을 먹는 것조차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정 씨에게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고 그렇게 정 씨는 점점 자존감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자기 관리라는 것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하고 싶다는 의지만 있을 뿐 운동을 시작하면 금방 포기해버렸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도 정 씨는 관리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그렇게 매일 입던 칙칙한 옷을 입고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예전에는 모임 사람들이 아이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 들어 대화 주제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피부, 성형, 살 빼는 얘기만 하고 명품 가방에 대한 얘기 두세 시간씩 운동해서 마른 몸을 유지하는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옷 살 건데 옷 좀 골라줘 모임 인원 중 한 명은 다른 사람들에게 옷을 골라달라며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인은 정 씨에게는 굳이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의도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 씨는 지인의 이런 행동에 자신이 꾸미는 걸 잘못하니 그러는구나 싶었습니다 정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외모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임 사람들에게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모임도 안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정 씨 본인도 외모에 대해서 칭찬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속으로는 원했지만 잘 꾸미지 못하니 이때는 정 씨도 외모보다는 내면이 중요한 거 아니냐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정 씨는 생각이 달라져 모임 지인 중 한 명인 김 씨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꾸미는 법을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워낙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꾸미는 것과 다른 사람을 꾸며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서 흔쾌히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정 씨에게 화장하는 법부터 뭘 사야 하는지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하고 어떤 옷을 사야 하는지 하나둘씩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그렇게 김 씨가 알려준 제품들부터 하나씩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이제껏 돈 쓸 줄을 모르고 돈을 모으기만 하고 있었는데 큰 맘 먹고 그 돈을 조금 빼서 옷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결혼할 때 그래도 나름 재산을 물려받고 결혼을 한 상태에다가 남편에게 받았던 생활비도 이제껏 차곡차곡 잘 모아 조금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모아둔 돈 전부 자식들을 위해 쓰려고 했지만 이제는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도 돈을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정 씨는 구매한 화장품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해보기도 하고 김 씨에게 직접 찾아가 배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영 부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어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거야 김 씨는 풀이 죽은 정 씨를 위로했습니다 김 씨는 옷도 여러 가지 입어봤지만 아직 통통해서 그런지 영 어울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정 씨의 친구 김 씨는 정 씨의 젊은 시절처럼 마른 체질이었는데 한 번도 살이 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옷만 알고 살이 조금 있는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 씨는 이때부터는 김 씨 말고 자신과 체형이 조금 비슷한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바로 자신의 언니가 떠올랐습니다 언니는 정 씨보다도 통통했지만 옷을 아주 잘 입었습니다 정 씨는 바로 언니를 찾아가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그렇게 언니는 자기가 자주 애용하는 패션 사이트들을 알려주고 얼굴형에 맞게 화장하는 법도 잘 알려줬습니다 언니의 말을 듣고 옷을 고르니 확실히 친구인 김 씨에게 배운 것보다는 자기에게 조금 어울리는 듯 싶었습니다 정 씨는 그렇게 외면을 가꾸는 것에 재미를 붙여갔지만 이마저도 얼마 안가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 씨는 조금 게을렀고 뭐 하나를 오래 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게다가 정 씨가 화장이라도 하려면 옆에서 남편이 콧방귀를 끼면서 조롱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운동도 두 달을 못 가 그만두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이때부터 마음이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우울하니 더욱 나태해지고 게을러졌습니다 그 맘쯤 아들은 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는 듯 싶었고 딸은 오래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등 정 씨의 주변까지 안 좋은 일만 가득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정 씨는 이러면 진짜 안 되겠다 싶어 다시 한 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무리하게 2시간 3시간씩 운동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이제는 하루 10분만 해보자는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전에 하루 2시간 운동하기라는 목표를 세웠을 때는 어떻게 2시간씩이나 운동을 하냐고 생각하며 시작도 하기 전에 숨이 턱 막혔는데 목표를 작게 세우니 시작하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시작하면 운동을 10분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못해도 1시간을 채웠습니다 정 씨는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때 깨달았습니다 정 씨는 그렇게 반년 만에 체중 5kg 정도를 감량했습니다 정 씨는 자신감이 조금 생겨 다시 외모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사용하다 말았던 화장품을 다시 꺼내 화장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 체형에 맞는 옷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이번만큼은 꾸준히 해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조금 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을 하다 보니 주름 하나라도 더 가리려고 무리하게 화장을 했고 옷도 명품 하나만 사보자고 생각했지만 막상 하나를 사니 여러 개를 사고 싶어졌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그런 정 씨의 모습에 자식들도 엄마가 어색한지 조금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화장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같이 다니는 우리도 좀 생각해 줘야지 맞아요 엄마 그냥 밥 먹으러 가는 건데 어디 레스토랑 가는 것처럼 입으시면 어떡해요 정 씨는 그런 자식들의 말에 무한했지만 지금 화장을 지우거나 옷을 바꿔 입기도 조금 그래서 꾸민 채로 나갔습니다 자식들은 창피한 듯 정 씨와는 조금 떨어져서 걸었고 남편은 대놓고 나란히 걷지 말자고 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왠지 지나가는 사람들도 정 씨를 힐끗 보고는 수근대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명품을 걸치긴 했지만 어딘가 따로 노는 느낌이 강했고 색깔 배치나 신발까지 모든 코디가 조금은 어색해 보였습니다 정 씨는 나름 열심히 꾸민다고 꾸몄지만 너무 과했습니다 심지어 정 씨가 다 들리게 정 씨의 외모를 지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 늙어서 저게 뭐야? 보기 싫게? 정 씨는 바로 따지고 싶었지만 그 순간 자동차 유리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정 씨 자신도 스스로가 조금 취해 보였습니다 정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싼 옷을 입어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정 씨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명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딱 로고가 보이도록 입으면 사람들도 몰아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자신도 자신감이 더 올라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정 씨는 당장 가지고 있던 적금 중 하나를 깼습니다 그러고는 이전에 봐놓았던 명품들을 하나씩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택배가 집에 쌓이자 정 씨의 남편은 정 씨를 추궁했습니다 그리고 정 씨가 명품에 돈을 많이 썼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자 남편은 정 씨에게 당장 반품하라고 했지만 정 씨는 그런 남편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근검절약이 몸에 뵌 사람이었기에 이런 정 씨의 행동을 더욱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그런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명품에 돈을 많이 썼음에도 정 씨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고 명품을 입고 가도 지인들은 정 씨의 외모나 옷차림을 별로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이 명품 저명품 다시 소비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참다 참다 계속 그럴 거면 이혼하자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정 씨는 그런 남편의 말에 더 이상 명품을 구매하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이맘쯤 다시 명품의 유무보다는 자신의 체형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평소에 하던 운동은 그대로 하는 대신 식단을 무리하게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에 5kg를 빼고 나서 급하게 3개월 만에 10kg를 더 감량하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무리한 다이어트는 정 씨에게 좋지 못했습니다 정 씨는 그렇게 먹는 것을 줄이다 빈혈이와 쓰러졌고 다행히 남편이 곧 들어와 정 씨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정 씨는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 씨는 건강을 잃어보니 그간 자신이 너무 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 씨는 다시금 외모와 옷차림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 들어서도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명품을 입거나 나이보다 젊게 보이는 사람들을 정 씨는 담고 싶었지만 이제는 굳이 나이보다 젊어 보이려고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고 다니는 그리고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 씨의 눈에는 더 우아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입은 옷을 찾아보니 명품도 아니었고 비싼 옷도 아니었습니다 정 씨는 그렇게 다시 건강하게 운동을 시작했고 그 사람들처럼 최대한 깔끔하고 과하지 않게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샀던 명품들 대부분 최근에 산 건 반품하고 산 지 조금 된 것들은 중고로 팔았습니다 그 돈 대부분 다시 저축을 하고 남은 돈으로 명품은 아니지만 소재가 조금 괜찮은 옷들로 다시 구매했습니다 정 씨는 이때 마음을 조금 내려놨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얼굴 표정도 좋아지고 과하지 않은 옷들을 입으니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정 씨를 보며 그렇게 이분이 얼마나 좋냐며 정 씨를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정 씨의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훨씬 보기 좋다며 귀티나 보인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정 씨는 이제는 예쁜 것보다는 내 스타일에 맞게 건강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날씬한 몸매보다는 건강한 몸매를 위해 꾸준하게 운동하고 화장도 기초 정도만 발라주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고 다니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청결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향수도 한 번씩 뿌려주고 무엇보다 치과에 가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았습니다 세수를 할 때 귀 뒤쪽 부분도 신경 써서 씻어주고 헤어스타일도 깔끔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굳이 젊어 보이려고 하지 않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고 다니니 점점 주변 사람들도 정 씨에게 말을 꺼는 빈도도 늘어가고 어느새 모임에서 항상 구석에만 앉아서 말도 별로 안 하던 정 씨는 이제 가운데서 말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저번에 옷을 골라달라고 했을 때 정 씨한테는 사진도 보여주지 않던 지인은 이제 정 씨에게 가장 먼저 옷을 골라달라고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맘쯤 정 씨 아들의 사업은 다시금 잘되기 시작했고 딸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 약속도 했습니다 왠지 외면이 좋아지니 마음도 좋아지고 운도 같이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 씨는 이제는 그냥 즐기면서 외모와 옷차림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절대 욕심내지 않고 주름이 생겨도 굳이 시술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에 맞게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정 씨를 보더니 은근슬쩍 자기도 관리를 해보고 싶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게 내가 꾸밀 때 혀를 차더니 당신도 외모 신경 쓰이죠? 사람들이 자꾸 나이보다 들어 보인다고 하니까 아무리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이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네 나이 들면 그런 게 없을 줄 알았는데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얼굴 좋아 보이고 옷 잘 입는다는 말 들으면 좋죠 정 씨는 남편에게 일단 면도부터 잘하라고 하고 옷도 몇 개 대신 불러줬습니다 정 씨는 남편을 꾸며주는 것도 매우 즐거웠고 남편도 정 씨의 도움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며 정 씨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남편은 정 씨와 멀리 떨어져서 걷지 않고 나란히 걸으며 주변 사람들의 좋은 시선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외모나 옷차림을 꾸미고 나니 좋은 일이 일어났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물론 외면을 꾸몄다고 무조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외면과 운에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미국 경제학리뷰에 따르면 평균 이상 외모를 가진 사람은 여성의 경우 8% 남성의 경우 4% 정도의 임금을 더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외모가 좋지 않은 여성의 경우 4% 남성의 경우 13% 가량의 임금을 덜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외모에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주면 좋을까요? 지금부터는 운까지 불러드리는 외모와 관련한 좋은 지혜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인생에 도움되는 지혜들 모두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얼굴에 나쁜 변화를 주의하라 얼굴 피부를 살펴보자 얼굴의 표면은 검거나 탁해서는 안 된다 안색이 하늘처럼 맑아야 한다 얼굴은 하얀 느낌을 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 깨끗한 하늘이 되기 때문이다 얼굴 피부에 검은 점이나 사막이 혹은 상처 등이 있어도 의미는 같다 점이란 나쁜 것을 지속시킨다는 뜻이다 그래서 가급적 점을 빼고 점 위에 난 털도 제거하는 것이 좋다 점 위에 나는 털은 나쁜 물건을 예쁘게 포장한다는 뜻이다 털까지 나는 점은 깊이 잃고 제거해야 한다 모름지기 얼굴이 맑고 깨끗해야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다 나이에 맞지 않게 얼굴의 주름이 지나치게 많아도 평생 궁색하다 인생의 흐름이 순탄하지 않기 때문이다 얼굴의 주름은 양의 기운을 방해한다 이는 하늘에 구름이 많고 기상이 불안정한 상태를 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생의 행보에 장애가 많다는 뜻도 있다 얼굴에 상처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눈 근처에 있으면 가장 나쁘다 눈은 천양을 뜻하는데 상처가 있으면 이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주름을 없애는 시술은 나이가 어느 정도 든 후에 하는 게 좋다 특히 너무 이른 나이에 주름을 없애는 시술을 하면 자칫 더 나쁜 변형을 유도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얼굴이 갑자기 변하는 것은 운명이 변할 징조다 얼굴의 태도는 절도 있고 단정하게 하자 얼굴에도 태도가 있을까 얼굴의 태도라고 하면 우선 얼굴의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얼굴을 움직이면서 사는데 여기에는 운명적 요소가 많다 마음의 느낌이나 의지가 구체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화할 때 고개를 심하게 뒤로 젖히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고개를 젖히는 것은 일부러 그렇게 하거나 무의식적인 습관 때문이다 처음에는 잠깐씩 그러다가 나중에는 습관으로 고착된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에 상응하는 운명을 초래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고개를 젖히고 듣거나 말하는 것은 매우 나쁘다 반드시 운명의 철퇴를 맞게 된다 그러한 태도는 매우 건방져 보이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들 수 있다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두 번째 화려한 귀걸이는 세상에 좋은 기운을 머무르게 한다 귀걸이의 목적은 얼굴을 더 예뻐 보이게 하는 것이다 길게 늘어지는 화려하고 큼직한 귀걸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귀걸이는 애군을 방지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해준다 비혼자라 해도 주위에 친구가 많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다 나는 귀가 아주 훌륭하게 생긴 사람에게도 반드시 귀걸이를 하라고 권한다 화려한 귀걸이는 주역의 괴상으로 풍화가인이라서 운명이 불길처럼 일어나고 외로움이 사라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신이 인간을 만들 때 귀걸이까지 만들어줄 수 없었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이것을 만들어 착용했고 그 결과 천지 대자연의 작용을 도왔다는 이야기도 있다 공자 역시 귀걸이를 하지는 않았으나 온몸에 장신구를 두르거나 꾸미기 좋아했었다 세상에 돌아다니는 좋은 기운이 그곳에 머무르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귀걸이가 아니더라도 훌륭한 물건을 지니는 것은 운명에 도움을 준다 좋은 구두를 신으면 좋은 곳에 간다는 속담처럼 잘 갖추어 입은 옷은 좋은 운이 일어나도록 돕는다 귀는 지나가는 바람을 잡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그러한 임무를 맡은 귀에 거는 귀걸이는 자연의 기운, 좋은 기운을 붙잡아주는 장식품이다 여성들은 귀걸이를 하기 위해 귓불의 구멍을 뚫는 경우가 많다 혹자는 몸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기는 것은 좋지 않다며 귓불의 구멍도 나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그렇지 않다 귀는 소통이 가장 중요한 곳이다 귀의 구멍은 소통에 해당한다 이로써 귀가 시원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진다 여기에 장식까지 달면 흩어지는 기운이 모이고 귀의 구멍을 통해 진동이 잘 전달된다 귓불을 뚫는 것은 그 자체로 운명에 이롭다 여성이 품위를 높일 수 있는 장신구 중에 최우선적인 것이 귀걸이다 그래서 먼 옛날에도 귀족 여인들은 귀걸이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다 귀걸이는 권위나 품위를 드러내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좋은 운명을 유도하는 힘도 있다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세 번째 헤어스타일에 신경 써보자 헤어스타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 머리카락이 짧으면 그만큼 얼굴에 덮는 기능이 적다 당연히 음의 기능이 작아진다 여성의 경우 특히 신비는 권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배가시켜준다 그런 의미에서 머리카락은 신비 혹은 권위임으로 가급적 긴 편이 좋다 너무 짧게 자르는 스타일은 운명적으로 손해다 물론 천편인률적인 절대 법칙은 아니다 얼굴의 생김새에 따라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단발은 다르다 하지만 나는 대체로 여성들에게 머리카락은 웬만하면 긴 것이 좋다고 조언하는 편이다 음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머리카락이 없으면 얼굴에 있는 운명적 단점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얼굴 둘레를 감싸줌으로써 단점이 충분히 보강될 수 있다 얼굴에 있는 점이나 흉터 등은 양을 파괴하는 것이므로 머리카락을 통해 가리거나 억제하는 것이다 국인처럼 노란색으로 염색을 한 머리는 어떨까 노란색은 밝은 색이다 즉 양인 것이다 그래서 노란 머리는 얼굴의 양을 보호하지 못한다 만약 머리가 짧고 거기에 노란색까지 입혔다면 운명적으로는 해가 아주 커진다 좋은 운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천양인 얼굴을 더욱 양으로 만들면 그 기운을 지나치게 발산시킬 것 아닌가 양은 음으로 잘 덮어주어야 힘을 발휘한다 온돌방에 이불을 덮어두면 따뜻함이 오래 유지되고 집 주변에 담이 있으면 집이 보호되는 것처럼 말이다 파마는 어떨까 이는 아주 좋다 생머리는 음중양이기 때문에 굴곡을 통해 머리카락의 음을 보강한다는 뜻이 있다 그리고 파마를 잘하면 아주 아름답게 보이니 그 자체가 이미 좋은 운명의 징조다 앞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꾸며서 예쁜 것도 예쁜 것이고 성형에서 예쁜 것도 예쁜 것이다 안경, 화장 역시 마찬가지다 결과적으로 조화롭고 아름다워지면 운명에 좋은 영향을 준다 머리에 리본을 달거나 머리핀을 하는 것도 좋다 얼굴을 덮는 음 머리카락을 강화해주기 때문이다 음이 강화되는 것은 오래인데 거기에 아름다움까지 가미된다면 바람도 된다 두 가지를 모두 갖출 때 운명이 더욱 좋아질 것은 당연하다 좋은 운을 불러들이기 위해 주의해야 할 네 번째 사소한 행동 습관을 조심하라 화장을 얼굴에 잘 어울리게 하면 성형 수술에 효과가 나기도 한다 꾸며서 예쁘면 결과적으로 예쁜 것이다 꾸미는 것이 남을 속이는 짓은 아니다 아무런 치장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솔직한 것도 아니다 내 외모를 잘 꾸미면 그것도 내 운이다 옷이든 화장이든 헤어스타일이든 제대로 갖추면 이는 수택절인데 운명이 편안하고 매사에 순탄해진다는 뜻이다 외모를 꾸미거나 옷을 잘 갖춰 입는 것은 관상의 확장이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잘 입고 잘 꾸며도 볼품이 없다 이런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관상이 나쁜 것이다 안경도 잘 맞추었으면 좋은 관상이 되고 치아도 잘 교정하고 미백도 하면 그건 역시 좋은 관상이다 내 몸의 주변에 있는 것은 다 중요한 법이다 그런데 지나치게 치장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온몸을 알록달록하게 꾸미거나 지나치게 밝기만 한 것은 마치 그늘 없는 곳에 노출된 물건과 같아진다 오래 보고 있으면 약간 피곤하다 밝은 빛을 오래 보면 피곤한 것처럼 무조건 밝다고 해서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성인들의 스승이었던 강태공의 말처럼 화려하고 밝은 것은 오래가지 않고 반드시 그 빛이 바랜다 모름지기 아름다움이란 그윽한 면도 있어야 한다 이른바 신비감이다 모든 것을 드러내려고 너무 애쓸 필요 없다 자연스러움과 균형감, 조화로움이 갖추어져야 한다 얼굴은 특히 양이어서 지나치게 노출하면 안 된다 헤어스타일, 화장, 옷 가방, 구두 등이 모두 밝고 화려하면 마치 등불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기운이 쉽게 흩어지고 운명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그렇다고 온통 무채색인 작업복을 입고 배낭에 운동화만 착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사람은 일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워지기 위해 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 이번에는 몸의 동작이다 표정이나 걸음걸이, 앉은 자세, 손발의 움직임 등을 말한다 사람은 움직이는 존재여서 조각처럼 우두커니 서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움직임도 관상의 영역이다 외모가 아무리 훌륭해도 자세가 불안하거나 두리번거리면 관상을 나쁘게 만든다 공연이 웃고 말을 너무 많이 하거나 말해 내용이 무식해도 마찬가지다 손을 지나치게 움직이거나 턱을 너무 내밀거나 발을 달달 떠는 등 그 사람의 사소한 행동습관이 좋은 관상의 효용까지 떨어뜨린다 웃음소리가 너무 크면 재물운이 약해진다 웃음 역시 적당해야 남에게도 기쁨을 준다 웃음소리가 너무 크면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정작 자신이 살펴야 할 것은 놓친다 무엇보다도 지나친 박장대소는 무례를 범할 우려도 있으니 삼가야 한다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이면 충분하다 일부러 큰 소리로 웃는 것은 윗사람을 무시하는 행위로 위에서 내려오는 폭을 차버린다는 뜻이 있다 사소한 행동에도 뜻이 있고 그 뜻에 따라 운명이 깃든다 있는 그대로가 훌륭하다면 거기에 더해 자세나 동작마저도 절제미와 우아함을 갖추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관상의 확장이다 가만히 있든 움직이든 항상 고귀한 모습일 때 훌륭한 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좋은 운명을 기다린다면 현재의 모습을 더욱 발전시키고 아름답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추가로 나쁜 운을 물리치기 위해 경계해야 할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화가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사람은 일단 귀인이고 말의 넓이와 깊이에서 미래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대화를 나눌 때 왠지 호감이 가지 않고 그의 말에 공감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별로 훌륭한 인간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운명 역시 좋아질 리가 있겠는가 혹여 현재 재산이나 명성 등 가진 것이 많다 해도 대화에서 단점이 많이 보이면 미래에 반드시 재난을 만나게 된다 말이 많은 사람은 운명도 나쁘다 쉼없이 계속 말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쁜 운명이 엄습해오는 중이다 사용하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다 가급적 아름답고 기품있고 지적인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것은 장차 그 사람의 신분 혹은 귀천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말은 참 어렵다 말이 많은 사람은 입이 근질거린다는 표현도 하는데 이는 마음이 가볍다는 의미일 것이다 자연스럽지 않을 정도로 말을 꾸며내거나 과장하는 행동은 그릇이 깨진다는 뜻이다 오래 쌓아온 공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 과장하는 습관은 거짓말보다 나쁘다 공연이 잘난 척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운명적으로 신분이 낮아진다 아마 스스로도 그것을 직감하기 때문에 더더욱 발악하듯 잘난 척을 하는지도 모른다 정신의학적으로는 열등감 표출의 한 형태다 반대로 말할 때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는 사람이 있다 소위 겸손을 꾸며대는 행위인데 잘난 척보다 더 나쁘다 고차원적이고 지능적인 잘난 척인 셈이다 그 역시 나쁜 운명이 점점 다가올 것이다 나쁜 운을 물리치기 위한 두 번째 말하는 방식만 고쳐도 나쁜 운의 90%는 바뀐다 입안에는 치아와 혀가 있고 공간이 있다 혀는 너무 길거나 짧으면 안 좋다 이는 활동력이 약해지고 사업가는 일감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재산도 많이 형성하지 못해 부자가 될 수 없다 혀가 입 밖으로 항상 나와 있는 것은 최악인데 소위 거지 운명으로 남에게 멸시받으며 외롭게 산다 혀는 내밀지 말아야 하고 입을 다물어 바깥에서 입속이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 입을 지나치게 크게 벌리거나 과하게 많이 웃는 등 입속이 자주 드러나 보이면 신분이 추락한다 돈이 많든 적든 남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이성에게 배신당한다 입속은 안방과 같아서 노출될수록 해가 많다 간혹 입 안쪽에 볼이 살이 찌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역시 나쁘다 재물이 쌓이지 않고 헛고생하며 주위 사람들과 자주 싸운다 그러는 와중에 다치기도 한다 입속은 넓고 편안해야 한다 말은 항상 삼가야 한다 말하는 방식만 고쳐도 나쁜 운명의 90%는 개선된다 절벽에 선 듯 살얼음 밥 듯 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 그만큼 매사를 신중히 하라는 뜻이다 물론 말도 신중해야 한다 말이 신중하지 못하면 마음도 신중하지 못하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오랑캐 나라에 가서도 예의를 지키면 안전할 수 있다 예의가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것이 말이다 예의 없는 사람은 하늘을 무시하는 것과 같아서 결코 좋은 운명을 기대할 수 없다 겉모습에는 뜻이 있고 운의 방향이 있다 여기 돌덩이가 하나 있다 돌덩이에도 운명이 있을까 모든 사물은 미래가 있으므로 이 돌덩이도 당연히 운명이 있다 볼품 없는 돌덩이라면 딱히 용도를 찾지 못해 분해될 것이다 부서진 돌은 어딘가로 이동해 건축 자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이 돌덩이의 운명이다 만약 이 돌덩이가 아름다운 형상을 하고 있으면 어떨까 부잣집 정원에 곱게 모셔져 오랜 세월 사랑받고 편하게 지낼 것이다 돌덩이에게는 좋은 운명인 셈이다 장자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목수가 산에서 나무를 하나 발견했다 못생기기 그지없는 나무였다 비틀어지고 가늘어서 목재로 쓸 수도 없었고 뗄감으로 쓰기에도 적당치 않았다 목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나무는 어디에도 쓸모가 없군 참으로 못난 놈이야 목수가 잠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산신령이 나타났다 산신령이 말한다 이 나무가 오랫동안 살아남게 된 것은 오로지 그 형상 때문이다 만약 굵고 반듯하다면 벌써 베어져 목재로 쓰이지 않았겠느냐 목수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나무도 생긴 모양에 따라 운명이 정해지는 것처럼 사물은 형상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강가에 널린 돌덩이도 모양이 그럴듯하면 수집가에게 발견되어 관상용으로 귀한 대접을 받는다 사람도 외모가 잘생기고 훌륭하면 크게 대우받는 경우가 있다 단지 생긴 것만 고을 뿐인데도 말이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 똑같은 탄소로 이루어져도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전혀 다르게 취급된다 투명하고 아름답고 단단한 다이아몬드는 황금보다 비싸다 고귀한 대접을 받으며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다이아몬드의 운명이다 금강산도 그 형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그 덕분에 평생 외롭지 않게 지낸다 만약 아름다운 형상이 아니라면 산도 사람이 찾아오지 않아 고독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귀신이 찾아와 음산한 곳으로 변할 수도 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시청하셨나요? 아마 여러분 모두 외모에 대한 기준이 다를 것입니다 외모와 옷차림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 그리고 외모를 가꾸었을 때 생긴 변화가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